11기야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람은 누구나가 환경에 큰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또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들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어지고는 하죠 그래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성장기 아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가정과 부모인데 그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80살이 되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고들 하죠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존재들은 커서도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려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왔는데 나중에 커서도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 그 사랑을 나누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그리고 만져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내 생각과 내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우물 안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것이 우물뿐이고 그가 경험하는 모든 삶이 우물 안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우물 밖을 뛰쳐나가 우연히 세상 밖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우물 안에 개구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기 때문이죠 만일에 그가 우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우물 밖에는 이러한 이러한 세상이 있어 그곳에는 너가 경험하지 못한 너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그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면 이 우물 안 개구리는 단순히 우물 안 개구리로만 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 누군가가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로 인해서 그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변에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만져지는가 내 주변에 누가 나와 함께 깊이 있는 교류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방향성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쌓는 일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완벽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늘 세상 얘기를 하며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친말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어울려 늘 가까이 살아가다 보면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과 내 말들이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거짓을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기도 한 내용인데 제가 학창시절을 남중남구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제가 남중남구를 나오고 처음으로 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남중남구의 거친 삶을 살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저희 습관적인 모습들이 거칠고 바당적이고 상스러운 말들로 중부장된 상태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학교에 가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는 교회와 학교가 전부였습니다 만나는 이들도 모두가 다 깊은 신앙을 품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보니 저는 제 스스로가 느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그 순간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존재를 바꾼 힘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주변 환경 그리고 그 주변에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엘리아라는 인물과 그의 제자와도 같았던 이 엘리사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 스승인 엘리아를 통해서 이 영적인 공급을 받았던 자였죠 아주 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거침없이 죄악된 세상 앞에 나아가 가르치고 선포했던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이 분열한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과 대적해서 싸웠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능력들, 그 능력들을 기적으로 보여주었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아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자였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 유대인들 또한 엘리아라는 인물을 잘 알고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선지자의 인물로 바로 이 엘리아를 꼽고는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이 엘리아의 행적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인 엘리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아를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스승인 이 엘리아를 쫓아서 그 엘리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이 엘리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 엘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역시 엘리아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의 선지자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대로 사모했던 대로 이 엘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얻게 되었고 또 엘리아를 대체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만 이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스승의 길을 뒤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의 길을 뒤따르는 자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엘리아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이곳저곳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최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가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죠 열한기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외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외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엘리아가 떠납니다 베델로 먼저 떠나갈 때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엘리아를 강력하게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아의 행적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합니다 처음과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기적의 일들을 함께 공유했고 경험했고 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 엘리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격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아를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이렇게 옮기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는 장변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7천명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바할신을 섬기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셨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막 숨어 지냈겠죠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겠죠 그러한 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떠나기 이전에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작정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엘리야를 간절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그토록 스승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그를 쫓아가려고 했던 것일까?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대를 함께 경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한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11기야 2장 5절 말씀인데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외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마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길 원했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함으로써 앞으로 엘리야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했거든요 엘리야는 늘 자신의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영호로 충만해져서 기적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얘기해주는 자였어요 선생과도 같은 자였죠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 늘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해주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 마지막의 순간 어떻게든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그 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없어질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 엘리사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그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자신이 이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열한기야 2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건넘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끝까지 함께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영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신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가 그 세상을 이 두려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삼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삼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이에게 임했던 그 구약의 시대와는 달리 그때와는 달리 모든 이들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뜻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온전히 증거하며 나누어 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선택과 어떠한 교육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가 세상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올바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아가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영호로 충만화해져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영적인 채움에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한기야 2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건넘에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엘리아가 물었던 이 물음에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어떤 이 죄악된 세상이 정화되어지기를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악한 왕이 빨리 죽게 해 죽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구했던 것이 또 아닙니다 또 내가 좀 더 힘 있는 권세자가 돼서 이 악한 세상과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 나라가 몰락하고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민족의 대표자요 지도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이 없이 화평케 되어지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민족의 대표자 왕이오 제사장이오 선지자들이 행할 일이었죠 하나님의 용을 이 엘리사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화평자요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한 것이었죠 구약성성에서 성경에서 이 특정 인물에게 또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것을 모르셨던 유명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죠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사건입니다 1천번째로 울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라고 물으셨죠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갖고서 막 왕으로서 업적을 남기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11기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 즉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세상을 많이 아는 지식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많이 알고 세상의 이치를 많이 깨달아서 막 승승장구하며 똑똑한 엘리트로서 보여지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로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이 바로 동일한 것이에요 이 엘리아를 잇는 민족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이 없는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 완벽한,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화평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 없는 세상 속에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그 화평을 평화를 전달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호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호로 충만해질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혼을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그 하나님의 영혼을 강구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 엘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이름으로 그 화평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영적인 승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영적인 승계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호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모습을 본받기 원했고 또 스승이 했던 사역을 함께 마지막까지 이루어가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읽어놓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이어받아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듯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물 안에 개구리가 더 이상 우물 안에 남아있는 개구리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 엘리사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호로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육신과 모든 일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루가 주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날 그 복되고 귀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품해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재직자와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지에 파송된 우리 성교사님들과 성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한 주간 또 미국 성교 중에 계신 우리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